그러니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 배서연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해석 김영윤TV입니다. 7개 사건, 11개의 혐의, 그리고 4개의 재판. 이게 한 사람의 기록이죠. 몇 개가 더 보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미스터리 중에 그의 재산과 변호사비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복송금 외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 검사탄핵 청문회를 열어서는요. 수감 중인 이화영을 불러내렸죠. 그때 청문회장에서 이화영과 변호사 간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이 틀어졌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판부를 돈으로 매수한 정황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게 노출될까 봐, 그게 알려질까 봐 두렵다라는 이화영의 녹취가 틀어져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혹의 하나가 더 보태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죠. 각각 다양하게. 그런데 변호사로 수임한 여러 변호사에게 분명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눈에 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빼지로 변호사비와 퉁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는 정관예우 변호사를 또 들여가지고 신진우 재판관을 피해보려고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수억에 가까운 변호사비가 들텐데 재산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배소연의 재산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6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강민수 청장이 나와서 이재명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유사한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과세, 실익에 따라 검증할 것이다 답변을 했고요. 이것은 배소연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배소연의 재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명 재산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향후 검찰 및 국세청 조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소연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김혜경 못지않은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소연 씨의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가 생을 마감했는데도 배소연은 그들,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소연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그를 가까이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많이 낳고 있죠. 상속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자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요. 국정감사에서 이 배소연의 자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11년 동안 9급에서 5급까지 진급을 했죠. 상당 기간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받은 월급을 세 전, 그러니까 세금 띄기 전에 소득으로 쭉 계산하면 3억 6,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이거는 3억 6,700만 원은 세 전의 금액이고 안 먹고 안 쓰고 받은 거 그대로 모았을 때의 돈이죠. 그런데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 쓰고 먹고 통신비도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재 시가 80억에 달하는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 때문에 자금 출처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이죠.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배소연이 2000년에 서울 정능에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매입가가 얼마인지 확인은 불가한데요. 현재 시가로는 8억 2,500만 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서울의 잠실의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구입할 때 9억 5천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가 28억 조금입니다. 그리고 3년 뒤 수원광교 D상가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가면서 지금 35억 상당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요. 2015년에는 성남붕당의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3억 6천만 원에 현재는 2배 정도 뛴 7억 4,5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매입한 금액 25억에 확인 불가한 2000년대에 구입했던 서울 정능 아파트 알파 한 5,6억만 하더라도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대출 끼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는 79억 2천만 원 정도 거래가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배소연은 계약직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아파트를 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때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때 샀다라는 겁니다. 첫 구입한 부동산 때 그때 상황을 봐도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출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이 정황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차명 재산이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소연의 부동산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의 저수지 중 하나가 드러날 것이 예상된다라고까지 했는데요. 배소연 씨는 김혜경 씨와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산부인과 가서도 약을 대리처방해 올 정도로 긴밀한 사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피의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김혜경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그대로 재판장께 말씀드린다라고 김혜경의 등에 칼을 꽂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배소연이 좀 빠르게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배소연이요.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형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본인이 책임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시키고 가면 현금을 줬는데 그것을 이제 넣지 않고 내가 깡했다. 그러니까 카드깡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야 카드깡으로 80억 재산을 이룬 배소연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배소연이 김혜경의 법화 유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지고 있습니다. 이 배소연이요. 이재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죠. 따라서 배소연의 재산 출처와 관련된 의혹이 국세청 조사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연관성이 드러날지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소연이 이재명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세청이 즉각적으로 세무총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재명이 가까이 하는 인물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곱 번째 죽음이 있었죠. 성남FC 사건 관련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이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재명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계가 빨리 돌고 있으니 그러니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배소연도 두려움을 느끼고 이재명과의 관계 유지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소연이 끝까지 이재명과 김혜경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배소연의 재산 자체에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에 대한 흐름이 밝혀지면 정치적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소연의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국민들의 관심사로 남을 예정인데요. 한 달 조금 남지 않았죠. 11월 15일 1심 첫 선고가 나오고요. 그 전날 11월 14일도 김혜경의 1심 선고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배소연은 안 죽습니다. 배소연이 죽으면요. 배소연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 배소연일 겁니다. 앞으로 정치판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TV였습니다.